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이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자면, 파리멘테리아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이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니스터들이 바이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초면인데도 반갑게 인사를 하는 이 사람. 역시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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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당 의 차량과 오토바이는 출입금지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누가 국회의원인지 누가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된다 덴마크 영체의 검수함을 보여주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자전거 중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베이비 시트도 보이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기 위해서 만든 보조기구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자 의사장 앞 광장에 있는 빈 공간에는 자전거 주차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의사장 뒤쪽에 또 다른 주차장이 있다 모두 소형차다 주차 중인 사람이 보인다 방문객이냐고 묻자 신분증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민주당 국화의 와인 국회의원야 국회화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번에는 운동화의 반바지 차림이다. 그도 국회의원이다. 의원에게는 주차증이 발급된다. 급한 업무가 있을 때 차를 이용한다. 그래서 제가 길게 이녁래. 그런데 이것은 주차증이 발급된다. 네, 그렇습니다.